우리가 품바에서 108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108본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저는 한문을 잘 모릅니다. 뭐 글 쓸 일이 없어서요. 그럼 한문서나 시간을 이해하세요. 수, 화, 품 그러잖아요. 수, 화, 품 그러면 이걸 크게 나누면 다 삼재인데 그게 다 108본대라고 해요. 108까지 나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로 산재되었다고 하잖아요. 수, 화, 품인데 말 그대로 수는 물로 인해서 날리고 여름 안되면 물을 빠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뭐야 불에서 또 문제가 하는데 품이 이제 품은 뭐냐면 중풍만 품이 아니라 바람 혼자 쓰니까 모든 안되는 거, 돈 안되는 거, 낙히는 거, 수술하는 거 이게 다 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또 쪼개니까 108란이라는 거예요. 108란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날지 않습니까? 근데 주역은 또 뭐냐면 384여가 더 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384개가 있어요. 64개 곱하기, 선생님 64개 곱하기 뭐 해야 384여가 나오지? 6. 6. 6. 6효니까. 64개에 6효를 곱하면 384여가 나오는데 불과해서 108나니까 근데 주역에서 보면 384가지에 더 어려움이 있다. 조금만 미세하게 쪼개가죠. 근데 그것이 384가지의 괴로움이니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이 고해받아 있다 그랬어요. 삶 자체가 그냥 호동 바다가 그랬거든요. 그만큼 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84개가 어떻게 해서 변하느냐 하면 1. 근천 2. 2. 2. 2. 2. 2. 3. 3. 4. 4. 5. 5. 5. 5. 5. 6. 6. 7. 7. 5. 8. 6. 15. 18. 22. 22. 26. 18. 그런거에요. 연못 그 다음 3은 말 그대로 불 수화는 수화는 음양이기 때문에 이 땅오빠가 두지를 안해요. 수화는 채거든요. 남은 용이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불이죠. 불 4는 내성병력 치는거 있잖아요. 내성병력 치는걸 바라고 5 그대로 말 그대로 바라면서 이거는 바람 요건 말 수고 요건 산이죠. 요건 땅이고 그러면은 우리 우주 속에는 이 여덟개가 밖에 너무나 뒤집어 밖에 없어요. 이것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거에요. 그럼 이 여덟개의 괴들이 저희끼리 막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 속에 우리가 소주로 사는거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공부를 하는거에요. 자연의 성질을 다 지집으면 요거 밖에 없어. 그래서 일하고 활이만 나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끝자만 쓰거든요. 나중에 그건 차차지 오늘 시간이 뭐 오늘 다 강의할거 아닙니까. 그럼 일팔이 되게 되면은 천지빗개가 해갖고 과거에 선천에는 천지빗개 아버지가 하늘에 있고 엄마나 땅에 있었어. 그렇게 세상이 무도한거에요. 천지빗개가 제일 더러워 육식갖개 중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천대시대로 우리가 향해서 가거든요. 엄마가 위에 있고 아버지가 밑에서야 세상이 평화롭다. 그럼 이런개가 나왔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왔는데 일팔개가 왔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굴림하려고 그러고 엄마가 그냥 고개 숙이로 사니까 십이 안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읽을 수가 아닌거에요. 그럼 이 순간에 오늘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게 과연 잘될까 하고 보는거에요. 딱 시간을 보는 순간에 낮을 치거든요. 2시 10분 13분 정도 되면 저게 팔검지에서 팔 이깨가 떨어져요. 그럼 이 팔 이깨가 지금 현재 우리 딱 그걸 바라볼 수 있는거에요. 팔 이깨가 떨어지면은 팔은 팔검지 이태잖아요. 택지채라는 깨가에요. 택지채가 만들어졌어요. 택지채 자 이거 보면은 택지채라는게 뭐냐면 팔 일을 보게되면은 아 지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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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탱님이면은 성공이 임박했다 새로운 일 임균면을 한다 어떤 일이 임한다 임균면을 한다 새로운 일이다 지금 우리 지금 딱 그 해당된 일이에요. 지금 여기 그쵸 지금 우리 이 순간에 딱 일어난 일 읽어섭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참 좋아요 해보는 팡영리는 얼마나 금면서 사주를 다 뒤집어내야죠. 이거는 딱 걔를 보는 순간에 현재 사항이 딱 보여요. 그런데 요거만 갖고 임한다 새로운 일 이래갖고 들리지 않느냐 무슨 일이 새로운 일이냐 무슨 일이 새로운 일이 날 것이냐 뭘 갖고 임해를 하는 거냐 뭘 임금해 이것을 자세히 보는게 이렇게 온거에요. 괴가 이제 동하면 지금 무두머리 괴를 갖고 이렇게 하지만 괴가 막 동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괴사가 탁 바뀌잖아 바뀌면 무엇을 인류훈변에 하라는 건지 어떤 것을 새로운 일을 하라는 이게 이제 괴가 그런거에요. 그러면 사람이 딱 왔어요. 그러면 그런걸 읽을 수 해요. 그 자리에서 딱 제가 제일 좋다고 느끼는게 다른건 다 컴퓨터 덜그라든지 명발을 뽑아야 되니까 폴 아프잖아요. 이거는 시계만으로 딱 가지고 딱 보면 괴가 딱 그 사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시계를 딱 보는 순간에 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괴가 딱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윤곽의 연령이 아까 말하듯이 사주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엄마베저께 떨어져 죽을때까지 자기 뼈로 때로 가고 그 거룩이 아무리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겼든 그 사람도 거룩을 타고 있다는 거에요. 그 거룩을 읽어주는 거에요. 이 공부에요. 그렇게 오늘 짧은 시간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 주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괴가 이게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보고 같이 1,1이 맞냐고 1,2가 맞냐고 1,2가 맞냐고 1,8이 맞냐고 그죠? 2,1이 맞냐고 2,8이 맞냐고 이래서 처음 64개가 오는데 이게 우리가 천지이긴 해 놓고 하늘이 딱 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괴를 삼계합계를 해가지고 괴를 괴가 움직이는 거에요. 그거 하는 공부에요. 이게 가장 좋은 점은 다른 명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가 이 학문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흔히들 기심거려잖아요. 그지? 무속인들 하는 거에요.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학문이 이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특기가 여기 제자라면 제자고 한 20년 이상 저를 오랫동안 다 아는 사람인데 뭐냐면은 신을 방문한 구속인들이 신 받으려고 그러잖아. 조금 우리가 잠잠을 하면 공포가 안 맞는 사람은 어디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텔렉할 수가 있는 거에요. 영감. 근데 우리가 삶에서 기다리다가 영감을 기다리시는 거고 좀 수행을 하면 영이 맑어가지고 좀 영감해요.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보고 좀 꿀 좀 맞고 아는 소리하면은 요 신 받으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저 사람은 신을 부를 수 있는 점수를 딱 내야 되죠. 점수를 해가지고 저 70점 짜리가 딱 나오면 못쓰게 딱 꺾어버려요. 그 기운을 꺾어버린다고. 80점은 돼야 돼요. 기분은 80점 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짓을 하죠. 공부 좀 해가지고 100점은 없으니까 70점만 돼도 니다리에요. 자기가 니다리에요. 그걸 읽어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많이 구제해줬어요. 그런데 헛도 안 써져요. 그런 거를 읽어낼 수가 있고 또 무속인으로 오게 되면 무속인식으로 스타일을 말할 수가 있어요. 걔를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의 스타일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기법이거든요. 그런 공부를 좀 할 수가 있는 것이 다른 학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개는 우리가 어차피 이런 명리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최소한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감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인형이 좋다 하시면 기초 공부를 좀 해보시고 오늘 실제로 하나 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도를 봤어요. 우리가 요새는 남자들이 여자들이 옛날에는 여자들 분들이 남자들이 바람을 닿아가지고 여자들이 앙 몰락했는데 요즘 간정을 해보면 간제가 돼서 여자들이 고통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명리에서는 제가 결혼 두고 하겠네. 또 하나 두겠네. 그런데 여자가 두겠다. 한 개 더 두어야 되겠다. 이런 걸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서 만나서 이 사람은 유난이다. 이렇게 딱 명리에서는 조금 차선해 더 여리고 그러려면 그쪽 상대방 가서 딱 깔아야 돼요. 그런데 육효은 그와 상대방 한부도 몰라도 딱 그 겨우가 나옵니다. 신뢰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내가 뭘 해드릴까 하고 몇 개를 찾아봤는데 제일 먼저 제일 쉬는 거 누가 철학관 개혁을 안 돼요. 철학하시는 분이 철학관을 좀 개혁을 하는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누가 물었어요. 요거 주제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육효를 쓸 때는 제일 먼저 쓰는 게 천지인 할 때 천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천지인은 여기 연유를 말해요. 병신년 병신년이 우리가 천에 해당되면 그 다음 지는 월이에요. 월 이는 일 일 일 일 날짜 그걸 따지는데 굳이 말하자면 천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연, 월, 일 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연우는 우리가 총 일년 총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신수를 볼 때는 쓰고 처음에는 신수까지 다 말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월일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술놀이 무술놀이 제가 본 거예요. 연 모르겠고 그럼 이제 무술일 날 봤어요. 무술일 날 그런데 육효에서 나온 모든 것이 우리가 4효에서 일관을 중의 여기잖아요. 그죠? 그 날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가 만약에 사고나는데 그 하루를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진이 가장 다 중요하지만 일진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무술놀에 진사가 복망이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계를 낼 때 삼께받고 그건 나중에 기초때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를 어떻게 써냐면 4,5 아까 1에서 8 있었잖아요. 1에서 8 그럼 4는 4진례라고 해요. 4진례 내성경력 5는 8랑 4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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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는 뭐냐면 그 점을 치러 온 사람의 그 점사의 주인을 봐요. 세는 그 다음 응은 육효기가 반 갈라서 반은데 이게 응이거든요. 이게 응이면 이거는 상대를 말해요. 그럼 상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처가 남편을 보고 싶을 때도 남편은 응이면 남편도 내 상대잖아요. 그죠? 자식 관계를 볼 때도 응이고 내가 손사를 붙였어요. 누구나 재판을 벌었어요. 재판하는데 이길까요? 질까요? 했을 때 내가 보러 온 사람 세면 손사 같이 원고 피고는 응이 되는 거고 내가 문을 사러 왔어. 그럼 내가 상인이면 내가 세고 파는 사람은 응이고 내가 집을 팔러 갔을 때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에 가서 우리집이 팔릴까요? 물었어요. 그럼 내가 집을 내놓은 사람 세면 부동산 하는 사람은 응이고 집을 가진 사람도 응이고 이렇게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철학관을 개업을 할까요? 물은 사람이 이 세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 개가 나왔는데 이게 음이 변하면 양으로 바뀌어요. 양이 변하면 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음이 이렇게 딱 교사할지 없는 것을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간이 돌아가면서 효사가 자꾸 바뀌어요. 동화하면 이게 음이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양, 음, 양이 되면 개가 아까 4, 5, 6이 내 품와 함께해서 내 품와 함께해서 이게 양, 음, 양이 되면 이 육으로 바뀌거든요. 육으로 육, 오 같으면 수, 품,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가 개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 사는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사 손이 나와요. 여기에서 육효 가서 가면 사 이제 십신을 붙여야 되거든요. 십신을 보면 여기 제 구, 관, 손, 관, 이게 제 우리가 명예는 비견법제 있고 비급이 있고 식상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 똑같은데 육효에서 다 똑같은데 그 구, 관 그건 다 똑같은데 비급만 형이고 식상만 손으로 써요. 그거 나서 이제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면 돼요. 요 제가 나왔어요. 동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사 손이 나왔어요. 그럼 손은 제 원신이잖아요. 그죠? 제 원신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제약한 계획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부르니까 요 일진에서 관을 딱 생했어요. 토세행금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 내는 관이잖아. 토세행금을 하니까 지금 공막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공막이다. 그러면 지금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대학시험을 쳐서 시험이 될까요? 그 말하자면 대학 그게 될까요? 그게 딱 공막이에요. 성적이 잘 안 나오겠네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나빠. 이건 좋은데 이게 나빠. 이걸 가는 줄 좋잖아요. 그러면 논술 같은 건 잘 보겠는데 기본적인 시험은 서류면 영역에서 잘 보겠는데 시험은 점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취직시험을 취직시험을 치러 가면 아요 올해 반응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육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응? 시험 점수는 잘 나왔는데 면접체로 가서 안 돼요. 서류 전용은 됐는데 서류 전용은 됐는데 응? 말하자면 서류 전용은 됐는데 시험이 안 나왔다 할 수도 있고 시험은 됐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에 시험 첫 때 이것을 보강하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당연히 나쁘니까 시험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일일한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게 또 해당되는 로카토 검수가 있잖아요. 논술에서 그게 해당되는 항문을 뭘 좀 보강하라고 구체적으로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로는 공항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냐면 하생토 토생검 토생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사무실이 열면 된다. 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신이면 도와주는 거는 재생관을 해주니까 그게 이제 원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재는 이게 원신이고 식상생계로 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관을 도와주니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사무실으로 갖고 1인당 뭔가씩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볼 때 기도해야 되는데 돈을 가주세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깨죠. 이 육회에서는 그게 또 장점이에요. 딱 돈이 떨어지면요. 그 숫자대로 나와요. 숫자가 1너죠. 그 사람 행변 호주민 사정을 알아가세요. 내가 그 사람 호주민이 얼마든지 모르잖아. 근데 그 개를 딱 보내주면 그 사람 호주민이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숫자대로 딱 말아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 옛날에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반환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많이 불렀어요. 이리 다 깨죠. 안 돼요. 그 유로부터 한도 여기 있는 증명서가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고증서가 있어요. 다 싫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1이 3, 4 딱 숫자대로만 넣으면 돼요. 이게 또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얼마를 우리가 손님을 받으면 앞으로 이른다고 얼마냐 자기가 처음 연락하기에 좀 걱정되잖아. 그러면 제가 이게 5토니까 우리가 50토야 그죠? 근데 문조기 때문에 5, 10토를 안 쓰고 5만원 정도 받으면 무난하겠다. 이렇게 열까요? 요새 이런 데 한 5만원 정도 받으면 다 운정할 때 무리가 안 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철학을 할게요. 딱 간단하게 꾸준히 잘 된다. 꾸준히 잘 된다. 왜? 괄이 생을 받았잖아요. 계속 원신들이 도와서 이렇게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 또 괄이 있거든요. 요거. 요관. 요관도 써요. 그리고 요관도 쓰고 다 써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반인 상승돼가지고 공부도 좀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철학관 기억만 물어서니까 그랬고 아직 이해가 안 되시지? 개풍물 모르니까 그죠? 그렇지만 명의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미치는 이해가 되시네요. 이거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단편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괴를 잘 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명의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고깃이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숟가락을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누가 유가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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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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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 그럼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기술과학을 할 것이냐 어떻게 그럴 때는 반품은 기술을 할 것이냐 내가 돈을 투자해서 할 것이냐 이게 나오고 그 다음 결과 그래서 유가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보게 되면 유가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신설동 학원에서 그 유교 잘한다는 교수님께서 실제 사건을 갖고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시판에 올린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게 송사 문제예요 송사 문제 제가 이제 조금 고루고루하시기 섞어서 해볼 테니까 송사 문제인데 이게 올려 놓고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미월 미월이라고 이제 일제는 을밀이고 진사도 동방이에요 개는 천하동인 이 개가 일삼은 하늘하고 불이 만났잖아요 그 천하동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천하동인 개가 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경고하고자 할 때 천하동인 개가 나오면 굉장히 사민이 잘 어울려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천하동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천하동인이 나왔는데 송사가 붙어버린 거예요 송사 그러니까 그 원뜻하고는 상반되게 같거든요 우리가 여기 육수를 붙여서 그 육수를 통해서도 모든 걸 읽어내는 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 방정식으로 들어가야 더 깊이 깊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수부바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청이 붙었고 이 육수들은 좀 아시죠? 네 네 청룡 주작 우진 음사 백호 혐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일삼 개가 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마 개를 뽑으셨나 봐요 어떤 손님이 의뢰가 왔어 그 유황인 교사한테 이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뢰가 와서 당신이 개를 뽑았는데 답을 좀 신중하게 내야 되니까 답 얘기가 좀 그랬던가 봐요 그거를 올렸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좀 표를 안 대고 있었던 단계가 돼서 가만히 있었는데 전부 다 학생들이 이제 걔를 잘 못 읽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말해가지고 헨 케이스에 신설정에서 본 건데 요거 보면은 걔가 지금 공한 게 없어요 공한 게 없는데 여기 이제 육수가 어떻게 비심이 어떻게 붙느냐 하면 이게 부가 붙고 여기가 손이 붙고 우리가 표를 찾고 이렇게 날려서 넣었을까 바로 써놨는데 안 써지네 막 그걸 이렇게 쟤만 알아보는 식으로 쓰다보니까 좀 이해놨어요 글자가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개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월달에 돈이 나가고 이 사람이 돈을 안 쓰고 그냥 무마해서 송사를 끝을 내려고 하시면 이 사람이 돈이 나가야 해결됩니다 현재 구속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현재 구속대가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돈을 안 쓰고 빠져나가려고 연구를 하면서 답답하니까 이제 무료로 보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어 돈을 들어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야 사건 처리가 됩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조금 변만 보셨다니 왜 그랬을까 하고 한 번 보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 공부시킬 때 내가 1박 2호 또 설명 다 안 하고 본인들로 조금씩 보라고 한마디씩 의견을 내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야 말이 터져요 내가 혼자 맨날 설명하면 들을 때는 다 알아들어 돌아서서 그러면 다 입이 닫고 한마디씩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내가 잘못 봤고 딱 지적을 해 주고 말을 이렇게 하세요 그게 통변의 기술이에요 이론을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론은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설명으로 똑잡이 가려고 하죠 요거 간단한게 담아놓으시죠 내 나름도 소심도 좀 명반을 저는 그거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을 보면 네 제 생각은 하니까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네 네 뭐라고 아니 금방 몰라 아니 아니 금방 뭘 하러 보내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모르고 한 번도 안 되는 그런 그럼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보는데 이게 보면은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먼저 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제 원신이잖아요 손이 그죠 네 이때는 푸지 보는게 아니에요 축술 이거 미지않아 그죠 이게 축술미 형사로 딱 붙어있습니다 근데 인사신이 아니고 축술미이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면 다 사건이 해결되는 사건이에요 구속이 돼 우리가 인사신을 크게 보잖아요 축술미는 작게 보잖아요 그래서 축술미 형사로 됐기 때문에 축술만 됐었으면 말만 떠드는데 축술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딱 들어가앉아 이런거에요 경찰서 안에 들어가있죠 그런데 이것이 축술미는 말로 아니고 다 풀 수 있는 부분이 축술미에요 보니까 딱 관계가 들어가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이제 보면 이 역마에 딱 되니까 제가 제가 역마 그럼 이 사람 운수로는 우리 나가야 되는거에요 나가야 해야 되겠네요 7월달 이때는 바로 7월달을 바로 봅니다 7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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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신은 7월달을 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다음달에 꼭 돈 나가야 해결됩니다 그 얘기에요 그럼 간단한거에요 이 사람 돈 안쓰면 해결 안되고 돈이 들어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 궁금하시고 할머니 보세요 그렇게 해준거에요 그럼 우리 할머니 다 해준거죠 자기들 궁금한거에요 아니지 개에 따라 다 틀리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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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축술비가 딱 짜져있는것이 있고 또 이제 축 미가 있고 수위 없을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성이 안되고 그냥 축미총으로 밖에 안되어있잖아요 그러면은 형살이 딱 갇혀있을 때 오면 되죠 그렇게 잘어있어요 이거는 마침 딱 짜져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갇혀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물어온거에요 지금 현재 관절 속에 덜어있다 기관에 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덜 앉아있는 케이스에요 그런데 돈을 안치려고 이 사람이 이제 쪽쪽 반짝반짝 했는가봐요 그러니까 돈이 안나가면 해결이 안됩니다 상대가 이게 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응 응 아까 세응 얘기했잖아요 대가 이 관은 우리가 하루를 쓸 때는 관이지만 말 쓸 때는 관이잖아 그렇죠 육교에서는 이걸 질병으로도 봐요 병 병정을 칠 때 우리가 암 이런게 요새 병들이 많잖아요 병정을 칠 때는 관을 가고 그리고 송사 같은 것도 관을 가고 그런데 현재 관이 해묘미가 딱 돼서 문서로 인하 이제 거기서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했는데 문서사건이 있어 해묘미가 딱 돼가지고 이 해묘잖아요 그죠 해묘가 돼서 요술 딱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서건으로 지금 알았어요 송사 그래서 문서건을 해 먹다가 거기에 현무가 붙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무가 붙었기 때문에 그 문서건으로 인해서 돈을 좀 이렇게 좀 챙기려 하다가 장이가 송사해 그 얘기까진 안 해고 요거 보면 해 새니까요 묘 미 가 되잖아요 그럼 이 문서로 인한 이걸 딱 하루로 문서로 인해서 그 사람 사건을 만들었다고 원인이 무엇을 할 때 문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돈이 나가야 합의가 된다 이게 명리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나도 명령을 하는 사람이죠 명리는 타고날 때 너는 무슨 노력으로 타고나서 너는 여자같은 남편이 자식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건 문제를 하나하나 상대관까지 사주 다 해갖고 다 봐야 되잖아요 상대방 사주도 봐야 되고 내꺼도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대조해서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골라봐주세요 그리고 요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부가 와누라가 처가 앞으로 있어요 그럼 주로 보면 우리 남편 저도 봐주세요 우리 자네 따로 안 봐요 근데 명리를 보려면 따로따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육현은 딱 같이 였어요 부부는 그게 이제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저께 인천에서 온 분이 부부가 같이 본 케이스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 좀 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아 또 이거 그거를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하나 당해가지고 사기권에 얹힌 사람이 보러 갔어요 응? 그사람이 보이스피싱이에요 근데 어떻게 재빨리 손 써서 손해를 안 났어요 빨리 대처하는 거야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사건 주로 육회를 하다보면 사건을 많이 났다고 해요 사건 처리 그래서 사건 처리를 주로 하는게 육효다 이해하시면 되고 명리는 그사람 거룩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이분도 역학하는 분이에요 이 물으로 오시는 분 역학하는 분인데 자기가 돈이 쪼달려가지고 그 어제 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50기시간에 걸린거에요 그래야 경찰서 분리받고 난리받았던 사건이에요 이런게 이거는 가공년에 본거에요 2014년도에요 을외월 오미가공간이고 3,7,6개만 나왔어요 그러면 화산역 이렇게 해서 화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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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행하는 건축이다가 그래요 어딘가에 좀 갈 일이 있다 우리가 여행 화산역 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를 안가도 화산역 개가 아니라 어디 좀 이동할 일이 있나 보다 이 사람이 이동할 일이 있어서 갔나 보다 어디로 이동하나 하지 하고 보니까 범 개를 보는 거에요 근데 화산역이 지금 이 바뀌면 개가 또 바뀌어 버려요 6,2,6표가 이거 좀 하잖아요 그럼 개가 확 바뀌어 버려요 어디 여행 말라고 하다가 확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개가 양 음량 그럼 삶이 뭘로 바뀌느냐 음면량이니까 사지대계로 바뀌거든요 그럼 풍산 젊게로 바뀌어요 풍산 젊게로 바뀌어요 6효가 동하면 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뀌면 술 손이 나와요 그리고 자 일진에서 일진에서 춤을 받으면 효과 바뀌어요 이게 이 6효가 동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정할 때 저는 단시를 갖고 시간이 흐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계를 가지고 오늘 찾아냈는데 일진이 또 춤을 시켜요 뭔가 변화를 좀 오늘 무슨 문제가 있겠다 하고 일진이 춤을 딱 대는 효과도 바뀌어요 이게 자아 부자일이잖아요 자아 부자일이잖아요 자아 부자일이잖아요 제가 여기 좌우충을 딱 때리면 효과가 바뀌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모르는거예요 이렇게 효과 안동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좌우충을 때리면 양양음이 바뀐다고 이게 아까 사지안의 완전히 이렇게 두 번 바뀌죠 여기 오숨품을 바뀌어요 그러면 양양음이 그러니까 축해 해가 그리고 제 관, 지금 현재 부효도 없고 간뇨도 없어요. 이걸 복신이라고 해요 복신 복신이라는 것은 개가 바탕에 나오지 못하고 숨었다 복망하고 같지는 않지만 복망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복망의 내용이 저당의 이혈 복신과 설명을 합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복신이라는 것은 엎드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는, 원개는 제 손, 혀가 나와 있는데 관하고 구가 지금 결졌어요 그러면 부효가 여기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에 숨어있다고 해요 관은 산유의 여기에요 관이 있어요 해관이 그런데 해관이 숨어있다가 딱 혀를 통하니까 딱 관이 나온거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서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관이 관이 우리가 기관, 경찰서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 관이 숨었을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효과가 딱 동하니까 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건이 딱 전개가 되었거든요 그 관이 제가 이걸 보면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괴를 보면은 사신인데 인사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에 세골을 차서 구조 얹으면 안 좋다 당신이 돈은 안하겠는데 돈은 지금 여기 보면 현무라는 게 딱 붙어있어요 죄에 현무가 붙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벌써 돈을 가지고 현무가 자기랑 합을 딱 하는거에요 현무의 죄가 아 너 이때 잘못하면 돈 나가는 일을 암시해주는거에요 그치죠? 너 돈 나가겠다 이런거에요 현무의 신이 나랑 합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려고 지금 딱 꿈을 잡는거에요 그러면 그 결과잖아요 돈이 나가겠다는 결과 무엇을 왜 왜 나가는거에요 보이시피싱에 당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까지 나오지를 못하겠냐면 문서를 딱 해 준거에요 통장을 딱 준거에요 자 이 문서가 자기랑 여기 딱 합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혹신이 이 총을 딱 받아버리면 이게 끝으로 글자는 안나갈지 실제 나와야 하는거가 똑같아요 그러면 관하고 자기하고 문서하고 합을 딱 짜가지고 딱 짜버리는거에요 현무으로 짜버리면 이 문서가 이 문서를 자기가 역겨와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깨도 바꾸는거에요 문서 그런 필요가 문서가 관하고 합을 딱 하고 나오면 숨어있을때는 이게 아무 작용을 안했는데 딱 출발발리가 나와버리니까 여기 딱 있는거에요 있으면서 합을 딱 해요 그러니까 문서에 자기가 역겨와가지고 이걸 써준거에요 그러니까 출처를 찾아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통장놈 대포통장 빌리고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딱 나면 잡히 들어간거에요 애먹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관제는 인살 흉살이 안 걸려가지고 갈 뻔하다가 해결되고 자기 돈 좋은 손해라고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거든요 그러고 이때 이때 새는 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또 기초 할라 할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초요는 집안이에요 이게 사효부터는 도로 바깥이야 이 안에는 집안이고 사효부터는 집 바깥이거든 이 사람 새가 이 초요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식상이 가만히 잠을 자고 있잖아 고장에 창고에 진통 창고에 그래서 오늘 오늘 일 못하고 놀아 그렇게 사건 처리라고 가지고 막 굴러지끼리 자기가 이제 전화가서 내가 지금 벌치가 아프다 이거지 보니까 지금 일 못하겠니 그래서 지금 일이 문제냐 이거요 일 못해요 자기 할 일은 못한다고 왜냐면 새가 저에다가 집안에 안방에 딱 들어앉아 있는 꼴이고 신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장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고여 들어와 있는 꼴이다 그래서 일을 못한다 일을 못하고 바깥으로는 지금 이 사건이 막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요는 뭐냐면 비급이 해당돼요 명예에서 그 비급이 제하고 딱 갖자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나가려고 지금 딱 형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 이제 주장한 게 우리가 말 지내는 거거든요 돈 잃어버리면서 내가 따지고 말하고 그랬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시간이 누가 하니까 말 못하고 결론은 이 사람이 결과를 하다가 돈만 손해보고 그 사건에서는 제외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왜 안 되었냐면 사심 형사는 걸렸는데 인사심이 안 됐기 때문에 딱 세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절대적으로 거기서 못 보사느냐 문서권으로 합작이 딱 되어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통장으로 다 그리고 이제 원서를 찾아 들어간 게 이 사이에 딱 벌리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법적으로는 말로는 경찰들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현질로는 다 문서를 갖고 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우리가 파동해서 광극형 그래요 광극형 이 광극형이거든요 파동도 하신 분도 파동 설명 하신 분도 있지 광극형 하면 남자 같으면 좀 자기가 힘을 쓰는 건데 여자 같으면 이렇게 되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운명까지도 보는 거예요 광극형을 하게 되면 여자가 여자한테 광극형이 나오잖아요 광극형이 나오면 첫째 남편 병수발 드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협수거나 남자가 돈을 못 벌거나 두번째 병수발 들거나 이게 그냥 대표적인 게 광극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집도 없고 자 문서가 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보이스피싱만 봤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면마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한 가지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월이 쌓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는 한 글자인데 아 집도 제대로 반발한 게 없구나 그러고 나편은 광극형을 하니까 그쪽으로 무너가고 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나편도 버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제가 제가 있어도 이게 보면 이쪽에서 이쪽은 생활 못해요 왜 그런다면 하늘 땅을 거절일 수 없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생활 받으면 내가 돈을 받는 거고 이쪽에서 이쪽은 생활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받는 게 없지 그죠? 전부 다 화가끔 때려버리고 쟤 딱 때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 가지고 지금도 화덕이고 고생해요 막 낭물 만들고 돈도 없던 거 돈이 왜냐면은 이게 현무가 붙었고 벽고가 붙었고 이러더라면 자꾸 돈이 자꾸 세월이 생겨요 안 되는 게 근데 이게 이게 오미 공망이니까 이 공망이 현재 이게 오미 공망이잖아요 그죠? 이비가 공망이에요 손이 집어넣어서 공망이니까 이것도 집안에 다 세가 근데 여기도 공망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가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다 볼 순 없어요 요걸 보는데 이게 공망인데 딱 춤을 받으면 공망이 탈올돼요 우리가 춤을 받으면 해공되잖아요 같은 글자고도 전시되고 그런데 받으니까 수거파를 딱 시키면 광고창을 시키면 어떻게든 하면 헤두극이라고 해요 문제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헤두극을 하면 이걸 나랑에다 치는 거예요 헤두극을 치거든요 헤두극을 치잖아요 헤두극 치잖아요 그리고 이거 문사하고 묘팔 자꾸 돈 세는 일이 이 사람한테 생겨요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그 사람을 공부를 많이 하면 깊이 그 사람이 신문을 하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다 읽어내 읽어서 찍어서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요걸 보이신 언서만 봐달라 하니까 그거만 사건 처리만 내가 여긴 해주고 말았는데 좀 공부 차원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내가 내 마음을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봐앉으로 평생 속세계로 이 순간까지 정말 이케 이렇게 한번에 좀 더 보시기 또 이렇게 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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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